뭘 쓰냐? 나도 이건 지팡이를 먹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쪽으로 둘 다 사는 게 일단은 거기에 군단까지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지금 괴생자이라랑 어쨌든 용족 이런 쪽을 쓰는 게 좋아서 일단은 이거는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템 진짜 레전드로 나오네 오늘 자꾸 3코 2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고 간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올라프는 기본적으로 체력 회복이 있기 때문에 좀 쳐맞으면서 체력이 깎이면 또 공속도 증가하거든요 공속이 증가해서 체력이 차져 막 그래서 이제 방템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스킨을 맞기 전에 이동하니까 오우 나이스 지금 이렐리아를 먹는 것도 괜찮아요 리븐 2성도 좋은데 리븐 2성도 좋은데 리븐을 먹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이거는 좋은 수학이야 왜냐면 리븐 2성을 찍는 만큼 파워가 어헣 걔다 이게 찍혔어 시너지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이러면 시너지 그냥 미쳐버렸거든요 3척 후 3감이 시작 2빛 2분단 니코 이 타이밍 니코는 괜찮다 이거는 파이크가 얘보다 나을텐데 배생을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deixa 한 번도 지면 안 돼요 솔직히 와... 용족한테 지면 안되는데 이거 아하... 까불... 아... 용족한테 이 타이밍에 저버리면은 이제부터 이자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날텐데 아 이거 너무 잘 붙었어 근데 이건 이성이니까 그냥 씁시다 이건 하 여기 오용이야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긴 해 한 대 봅시다 이건 찬란 구원을 먹는게 맞다 나머지 템 밸류가 너무 떨어진다 다 쓰레기다 어 이거는? 하 역시 암살장무 10딜을 막아 여기서 여긴 다 돌리긴 했다 일단은 여긴 어디서 들어 뒤집게 이러면 차라리 구원받은 자를 만들어갖고 가렌을 만드는게 좋은데 5분리 6분리 2분리 3분리 4분리 3분리 2분리 으아 임피 같은걸 만들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까지? 업치고 리롤을 돌려서 가렌을 좀 찾아보자 지금 그리고 혹시나 나올 수.. 아.. 야 딩거 템 미쳐버리겠다 어우 딩망 게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지금 여기 288%가 되는 게 많이 되냐고 어.. 가렌.. 가렌 나올 거라고 가정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장갑 넣어야 되는데 어.. 스프러스야 돼.. 으아.. 이거 되나? 다이스.. 일단 가렌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쓰고 아 이거 망했다 이거 넘치나? 오케이 나이스 와 이거 못 죽일 것 같은데? 으아 너무 쎄다 템 빼네 아 이거 확인 안 했었네 그거 보니까 애매하네 기원자를 쓰고 싶긴 한데 으아 잡긴 잡았는데 고막 툭 고막 툭 나이스 아 괴생 상징이 뭐 이제 나오냐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괴생 그냥 갔지 이거는 무조건 기원자 이거 써야죠 일단 이건 지금 어우 쉣 각도 완전 틀렸나 망했다 징 오케이 타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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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이게 데미지긴 하지 지금 아니면 이거 제코의템을 그냥 하려면 방법을 안 돼 지금은 오 가렌 나왔다 와 이거 진짜 세지 가렌이 옛날이랑 다르게 좀 너프가 되긴 해갖고 마너통이 늘었거든요 그래도 잘 버틸거야 아마 한 분스턴 걸리긴 하네 와 가렌이 미쳤네 찍어 가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큰 덱이죠 이건 중요하게 가져갈게요 레디 드디어 나오네 벨삼을 만든다 여기다가 쓰긴 해야되는데 이 사기주사회를 이 사기주사회를 근데 가렌까지 같이 해볼거면 여기 넣는게 레오나에 넣는게 좋고 와 확실히 해로윙이 있으니까 아 이거 데미지 미치긴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내가 내가 더 세네 이게 구원받은 자다 가보랏 아 각 잘봤다 거기서 바로 그냥 구원받은 가렌 준비해가지고 그냥 바로 각 봐갖고 그냥 바로 들어갔네 이거는 6-1에 업치고 이거 팔고 구원받은 자 할거에요 근데 진짜 찬란한 구원이 들어간 가렌은 진짜 찬란하다 그냥 살짝 얘를 때리겠죠 이러면 던지겠죠 어 근데 너무 센데요 잠깐만 삼성이잖아 와아 구 구원받은 자면 이겼을까 어? 죽겠네 저는 이거두고 아마 팔릴거 체력에 애매해 아 근데 이거 3코스트 삼성이 그러니까 얘네들 1티어덱이고 저는 2티어덱이기 때문에 질 수 밖에 없긴 한데 1티어덱C 아 먼저 오오오오오 좋아요 이게 99원 받은 자식 와 딜은 진짜 미쳤다 상대 너무 잘 버티긴 하는데 어허헣 사실 나는 이거 두 개를 갈아보고 싶긴 해 그냥 둘 다 이온충격기도 지금 필요 없고 벨 두 개 벨 하나 남은거야 설사 아 이거 니코가 없구나 지금 일단은 에이 용적이 나왔네 이거까지는 좋다 나쁘지 않다 그냥 체력이니까 넣어둘게요 꽝 이런 구원효구가 다같이 들어가지 꽝 어 체력 왜 이렇게 많이 차 약간 미쳤네 비행수 같은게 필요하긴 한데 아니면 이거 두 개 아까 니코 쓴게 좀 아까워진다 가렌 현실적으로 헉 잠깐만 가렌은 팔고 싶지 않지 이게 이야하하하하 이게 어하하하 구원 받은 벨코즈 삼성 너희만 벨코즈 쓰냐 나도 쓴다 아니 너희만 아니 너희만 삼성 쓰냐고 아니 벨코즈 쓴다는 무슨 개소리야 저 1대1 괴생 대체 이렇게 일단 해볼까 근데 이거는 그 덧발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각도도 이상하겠는데 이 사람 나이스 후 아하하하 그치 이게 벨코즈 삼성이지 그냥 지우개거든 쥬쥬 아하 으 으 олог 고 sempre 이 으 음 탈 님